지금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최준희라는 이름인데 영화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두아 변호사님, 고 최진실 씨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금 눈을 감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최준희 양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한테 상습적으로 학대 내지는 폭행, 폭언 이런 게 있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보르니는 이런 갈등 때문에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심지어 그냥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 목숨을 그러려고 하는 노력까지 해봤다. 그런데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올렸고 본인 주장으로는 페북이 강제로 삭제가 돼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한 가족의 불행은 일정 부분 우리는 그래도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걸 넘어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위안을 가지는데 여기 너무 많은 불행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양쪽 주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큰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글을 올렸었는데 최준희 양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나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신이 있기는 한 걸까. 지금 자신의 심경이 상당히 복잡함을 에둘러서 저렇게 글로 표현한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최준희 양을 그동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어머니인 최진희 씨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 오빠나 할머니랑 잘 지내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최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찌 보면 연기자로서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얼마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1차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여준서 101이라는 오디션 프로인데 그걸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TV에 나오기 시작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에게 이 제작진도 스타성이 있으니까 최진희 씨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화제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예선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의 갈등의 시작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어찌 보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외삼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딸이 연기자, 연예인을 하다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만큼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긴 건데 그 마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이 외할머니도 그렇게 세련된 방법으로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새로운 갈 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일단 이 또 어린 최준희 양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긴 갈등이 계속 쾌쾌 쌓여오다가 극단적으로 이번 SNS 사건까지 터지고 또 집에서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이 심하게 싸워서 이 오빠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서 자막 나왔지만요. 왜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곧 최진실 씨네 가정, 그러니까 최진실 씨는 없지만 아들, 딸과 최진실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두 남매한테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이 외할머니가 참 잘 지내리는 거 아니야. 다큐멘터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도 나왔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가 잘 지낸 것으로 방영이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다 거짓이었다. 연출된 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폭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오빠만 예뻐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지인도 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뺏기고 그런 과정에서 할머니가 자신의 목을 졸은 적도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정퇴배로 사장님, 만약에요. 이것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저 글이 최준희 양의 글이 사실이라면 혹시 이 부분이 학대에 포함됩니까? 사실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사실 최준희 양이 사실 지금 몸은 15살인데 짧지 않은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두어 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대여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한 여덟 살쯤 되니까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열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네요. 2, 3년마다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유일한 혈육인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 특히 지나서 보지는 성 씨도 조 씨도 아니고 최 씨인데 상관없다고 그쪽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그럼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오빠 그리고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또 이 아이를 보면 또 아빠하고 많이 닮았어요. 오빠는 엄마하고 많이 닮았는데 혹시 그런 게 자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할머니하고 조화가 잘 안 됐던 건 맞는 걸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는 하겠지만 형사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저 최준희 양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른들이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준희 양이 자신의 심경을 쭉 올렸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당사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말이 앞뒤 정황이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 변호사님 가족 여행 도중에 외할머니가 최준희 양에게 그랬대요. 네 엄마가 너를 잘못 낳았다며 목을 조른 적도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할머니와 최준희 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 심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갈등이 폭발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또 최준희 양의 어머니 같은 경우 최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자살을 한 케이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 할머니로서는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정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준희 양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학대가 욕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최준희 양이 여기 글에 써놨듯이 오빠는 굉장히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나는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돌봐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정말 큰 학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준희 양이 그런 어떤 마음이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최준희 양에게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티에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최준희 양이 도움을 요구를 했고 글을 올려서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태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뭔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중재할 전문 상당 기관이 중재를 해서 사실이 갈등을 조금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아마 최준희 양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 그림들도 마침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고스란히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학생쯤 됐죠. 그런데 보통 아동들,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 못하는 애들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 그림 보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사실 가족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지금은 자세히 글을 올리지만 그거를 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겠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그림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또 불행한 세월을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이제 학대 행위, 그러니까 어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네. 그렇죠. 저희 보면요. 아까 저 그림에 맨 마지막에 1968 어덜트, 그리고 난 혼자다 이렇게 된 1968의 숫자가 최순, 그러니까 최진실 씨 태어나네요. 최순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지금 남아있는 건 나 혼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있죠. 외할머니는 오빠만 좋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단 최진실 씨랑 과거에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이영자 씨나 홍진경 씨 다 이모라고 부르고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가 잘 돼도 집에 오면 외할머니랑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집에 있었던 이모 할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외할머니가 쫓아냈다는 표현을 쓰는데 SNS 글을 보면 그 이모 할머니는 일단 연예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돌봐준 사람 같은데. 피가 섞인 이모 할머니는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최준위 양은 그냥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었는데 이 대상마저 외할머니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까지 찾아서 이모 할머니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최준위 양의 주장입니다만 우리 이모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지금 최준위 양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뭐 형사적으로 학대니 아니니 이런 것을 모대에게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에 생겨있는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 상황을 중재해 줄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준위 양의 생각으로는 외할머니가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을 내쫓은 이유가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나의 재산을 노리는 것으로 지금 그런 것 같다라고 지금 최준위 양은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이 집은 아이들이 상속인일 수밖에 없어요. 최진실 씨가 돌아갔을 때가 사망했을 때 아이들이 상속인이 돼서 똑같이 받았을 텐데요. 그런데 재산이 상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최진실 씨의 지인들도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고 싶을 때 저런 오해를 받을까 봐 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산이 상당하다고 하면 그 재산을 보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이 집 일에 관여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최준희 양이 살고 있는 집으로 경찰이 출동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학대로 자기가 당했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니하고 싸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종격된 거고 김 변호사님, 아니 어째다가 경찰까지 그 집에 출동하게 된 걸까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저녁을 먹고 뭔가 이렇게 뒷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최준희 양과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격양되게 다투었던지 그것을 지켜보던 오빠가 사실은 오빠가 나이도 조금 있기 때문에 몇 년생인가 아마 두 살 타오르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준희 양의 오빠가? 오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하고 할머니 과정에서 좀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리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싸우고 있다. 할머니와 동생이 싸우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에 출동을 해서 사실은 조사를 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데 그 과정에서는 조금 진정이 됐던지 양쪽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은 다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SNS에 최준희 양이 글을 올리게 된,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있은 뒤에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뒤에 최준희 양이 격양되게 글을 올렸는데 아마도 이런 어떤 쌓였던 그 감정들, 외할머니에 대한 어떤 갈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쌓였던 그 감정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최준희 양이 그럼 지금도 그 집에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왜 할머니랑?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지인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또 그날 그 당일날 할머니가 심하게 다투고 지금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할머니랑 둘이 같이 있다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기연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인 집에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의 사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종료가 됐는데 이 SNS에 올린 내용들이 학대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경찰도 사실 여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하지 않을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가족을 다시 화합하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정태윤 변호사님, 곧 최진실 씨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진실 씨의 어머니,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준위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외삼촌도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저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담 치료지 경찰 수사나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고 걱정들만 해 줄 뿐이지 실제로 또 아이들을 앞으로 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뜻 나왔다 지금 우리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오해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고 최진실 씨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아낀다면요. 무리한 억측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우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들도요. 그냥 이 가정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